지현이 아까 틀렸던거 뭐뭐였어? cry랑 hi cry랑 hi cry 한번 써볼까요? c-r-y 그 다음에 또 뭐? hi hi는 어떻게 쓰죠? h-i-g-h ok 그래서 cry의 뜻은? 울다 hi의 뜻은? 높은 끝 높다 높이 높게도 됩니다 높음이란 뜻도 있구요 1번 뜻이구요 이거 두개는 같은 뜻이니까 2번 뜻이구요 cry 울다하면 무슨 시에요? 하다시요 높은이란 뜻일 때 hi는 무슨 시에요? 어떤 시요? 어떤 선? 높은 선 높이 높게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? 하다시 어찌 날다 높게 높게 날다 높게 날다 높게 날다 어떤 시 어찌 뜻을 갖고 있구요 레나님 cry는 물다란 뜻일 때 하다시구요 connect okay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